오늘 4월 24일 월요일과 어제 23일 일요일 이틀간 무려 9번의 지진이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에서 60km까지의 해역에서 연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해저 활단층의 움직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3월 23일 오전 8시 35분 53초에 제주 제주시 서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과 5일 전인 4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서쪽 10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강원도 해역과 남쪽 제주도의 해저 활단층을 흔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지진들의 활동은 한반도의 동쪽과 남쪽을 양쪽에서 흔드는 모양으로 이것은 지진의 전형적인 패턴인 동과 남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제주도를 흔든 지진의 원인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일본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고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 화산이 여러 번의 폭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쪽 강원도 해역 활단층을 흔드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강원도의 연속 9번의 지진은 23일과 24일에 걸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강원도 해역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진이라면 4월 18일 오후 12시 31분 43초의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인근 피지에서 발생한 규모 6.7진원의 깊이는 무려 595.9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피지에서의 강진이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후 오가사와 라제도는 일본 살리쿠에역 쪽에 영향을 주면서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 태현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4월 23일 어제 일요일에 일본 주구쿠오카야 마현 북부에서 또다시 규모 2.7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최근 시마네형과 함께 연속하여 발생 중인 이 지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 영향을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카야 마현의 지진은 주구쿠 지역이 흔들거린다는 것이고 이 말은 주구쿠 지역 인근 한국 강원도 해역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월 11일 폭발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의 폭발과 최근 캄차카반도의 연속 강진들이 강원도 해저할 단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벨루치 화산의 폭발로 한국 남한 면적 전체를 넘는 화산재가 인근 지역을 뒤덮었고 6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분화인 이번 폭발로 화산재가 상공 20km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러시아 시벨루치 화산의 폭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2010년 아일랜드 화산폭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러시아 시벨루치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지구 기온이 0.1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한 4월 11일 3일 전인 4월 8일에는 인근 러시아 캄차카반도 베즈미안이 화산도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리고리 지역의 화산대폭발들과 캄차카반도의 연속 강진들이 인근 지역인 한국강원도 해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강원도 해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결국 일본의 지진이 그 해답입니다. 일본의 만약에 정말로 많은 지진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일본 열도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지진이 후쿠시마가 아니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국구 아니면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 해역이라면 그 영향을 한국강원도 해역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매우 클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일본은 규슈 남부와 북부 그리고 주국구 간사이 지역 그리고 수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관동 지역 그리고 살리쿠해역 그리고 호카이도까지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루빨리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의 28번의 강진이 어서 멈추어야 일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반도 동해안의 강진이나 남부 제주도 지역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